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부 인사나 메시지를 보낼 때 자신이 찍은 사진으로 멋진 카드를 만들어서 보낸다면 보내는 분은 물론 받는 분도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겠죠 이번 시간은 sns로 보낼 수 있는 간단한 카드를 만들기 위한 사진을 찍는 방법과 카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색이 이렇게 이쁘게 나온 것들이 있으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죠 꼭 무슨 숲 같은데 들어가지 않더라도 길에 있는 가로수로도 충분히 텍스트를 넣는 카드의 멋진 배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쪽 면이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어느정도 공간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도 컬러가 아주 이쁘게 나와 있죠 그러면 배경이 너무 정신없지만 않으면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대신 이런 것을 찍으실 때는 반드시 라이브 포커스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왜 이걸 써야 되느냐 하면 그냥 사진으로 찍으면 뒷배경을 뿌옇게 날려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라이브 포커스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쪽에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뒷배경을 날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블러 같은 걸 주시면 뒷배경이 멋있게 날라가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라이브 포커스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후보정할 때 이걸 또 날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을 잡아주죠 우리가 지금 우측에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좌측에 있어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뒤집어주면 되니까 이 사진은 갤러리에 가시면 뒤집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넣을수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한쪽이 비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낙엽이 있습니다 이걸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상관없고요 아무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좀 배경이 너무 색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이 공간을 비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점을 잡아주셔야죠 이렇게 초점을 한번 터치를 해서 이쪽으로 초점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 라이브 포커스에서 메뉴를 누르시고 한번 날려 보세요 이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가도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장을 찍어서 여러 개를 해보시고 제일 괜찮은 사진으로 뽑아주시면 되겠죠 찍어 볼게요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뒷배경이 어느 정도 날아갈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 터치를 해서 여기에 초점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또 라이브 포커스 메뉴 눌러서 날려 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는 많이 날라 가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찍으실 때 이걸로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낙엽이 이쁘게 돼 있네요 이렇게 색깔이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게 찍으면 이쁘게 나오죠 이렇게 가까이 좀 붙이고요 여기서 라이브 포커스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까이 찍으니까 이쁘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조금 더 낮춰서 이번에는 글씨를 꼭 이쪽이나 이쪽만 넣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글씨를 한번 아래쪽에다 넣는 모양으로 해서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곳을 터치 한번 해줍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초점이 잡히죠 자 이렇게 라이브 포커스 메뉴 누른 상태에서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찍으실 때 대상과 내가 한 1에서 1.5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가 가장 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 포커스 찍을 때는 너무 떨어진 거는 효과를 볼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까운 것도 효과가 안 나옵니다 한 1에서 1.5미터 정도 유지 여기 나오죠 텍스트가 그 상태로 유지해서 찍으시면 훨씬 더 이쁜 모양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찍어 볼게요 그러면 찍은 사진을 이용을 해서 갤러리에서 멋지게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찍은 사진이 이거죠 이걸 이용을 해서 카드를 하나 만들 텐데요 자 이 아래에 보시면 배경 효과 변경이라고 나오죠 자 다른 사진을 한번 볼게요 뭐 이런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긴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배경 효과 변경이라고 나오죠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좀 전에 야외에서 사진을 찍을 때 제가 뭐로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라이브 포커스로 찍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라이브 포커스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배경 효과 변경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게 돼요 이런 라이브 포커스를 적용할 수 있는 메뉴를 이 후반에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러를 주게 되면 자 여기가 흐려졌죠? 자 여기는 그대로 있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잡고자 하는 곳을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 여기는 초점이 맞는데 여기가 뿌여졌죠? 자 이게 라이브 포커스를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데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게 정말 편리해요 정말 대단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당시에 포커스를 제대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렇게나 찍고 그 다음에 포커스 위치만 잘 잡아주면 멋지게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라이브 포커스는 이 블러 기능과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스피인 기능 그 다음 그 옆에 줌 기능 그 옆에 컬러 포인트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초점으로 맞추는 지점만 컬러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채도가 떨어지면서 흑백 사진 비슷하게 연출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절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일단 블러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선명하게 이쪽은 텍스트 넣을 구역 이렇게 잡았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어때요? 변함이 없네요 그렇죠? 다시 들어가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또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 포커스로 사진을 찍으면 훨씬 편하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연필 누르고요 자 여기다가 멋지게 문구를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T 텍스트 타입 툴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텍스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썼습니다 위치는 이런 식으로 들고 아무데나 움직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이제 좀 변형을 해야 되겠죠 자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커서가 움직이게 되겠죠 여기서 그라데이션이라고 된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에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원하시는 글씨 형태를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글씨를 바꿔줄게요 그라데이션이라고 나왔죠 원하는 컬러를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게 싫다 단색이 좋다 그러면 그라데이션을 눌러서 이 글씨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형태를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시고요 컬러는 여기서 있는 것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대신 이 뒷 배경하고 잘 어우러지는 컬러로 잡아주시는 게 아무래도 깔끔하게 보이게 되겠죠 자 저는 하얀색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 T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뒤쪽에 이렇게 배경을 줄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누르면 투명하게 되고요 또 한 번 누르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완료하겠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코너 부분을 잡고 사이즈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테이트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줄까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좀 더 띄워서 간격을 띄워서 글씨를 또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좀 재미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간단한 스티커 같은 것도 첨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쁜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스티커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쪽에 보시면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죠 네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골라서 이 스티커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하트라든지 네 그 다음 이런 모양 뭐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골라서 얹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굿럭이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땡큐 있고 여러가지 있죠 굿럭으로 한번 얹어 볼까요 자 굿럭 이렇게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약간 키워 주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딱 잡으세요 자 굿럭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자 이렇게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SNS로 보내주시면 이것도 일종의 카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갤러리에 가면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뒤로 가서 갤러리로 한번 가보면 네 여기 있죠 자 당연히 갤러리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갤러리에서 불러온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을 몇 개 더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에를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또 배경효과 변경 들어가셔서 자 여기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불러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흐어지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글씨를 가로로 길게 쓸 수도 있겠죠 예 적용하시고요 타이틀 누르시고 여기 텍스트 찍으시고 여기다 이제 글씨만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그림자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길게 써지는 글씨를 한번 깔끔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얀색 주시고요 뭐 아니면 이번에는 뭐 그라데이션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이 컬러를 고르셔도 되겠죠 알아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약간 연하게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 컬러를 여기서 또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했죠 좀 사이즈를 키워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키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치는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스티커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날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짜도 하나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얹어서 여기다가 하나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저장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을 전하는 카드를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정성을 담아서 보내신다면 받으시는 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카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내가 직접 찍은 사진에 정성을 담아서 카드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계절에 맞는 의미 있는 카드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